오늘 어떤간증 4.3.2.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간증 4.3.2.7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보험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잠시 후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나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나사로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이 문제가 깨끗게 해결될 지여다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지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이웃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하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회복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회복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아파트 당첨 문제가 해결될지다 아파트 당첨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속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이혼 소속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든 문제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다. 나살에서도 해결될지다.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에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은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일 필요해서 폭포스 좀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나살에서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살에서도 명하느니 지금 이 시간이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난수암이 치유될지어다. 난수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설암 환자는 낫습니다 SPS 아주 깨끗이 낫네요 또한 여러가지 각종 안병인 다 떠나갈지다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토이 정상이 될지다 코레스토이 정상이 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갑상승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승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승암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퇴근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루마츠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다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비만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무수서 안사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놨다가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님 피무수서 안사여 깨끗이 치움을 받을지다 정신질환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스트레스성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지다 조상저죽기니 따라갈지다 조상저죽기니 따라갈지다 군대기신이 따라갈지다 군대기신이 따라갈지다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움을 받을지다 주님 피무수서 안사여 깨끗이 치움을 받을지다 강한 빛이 임할지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손을 얹어놨다가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역사에 일어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강한 능력을 느꼈는데 그게 무슨 병이 치유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치유함을 받은 분들은 어떤 간증 밑에다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7 축도와 중복의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